자 이번 시간에는요 종목상담 인데요 상당히 다양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국 주식 코인 그리고 한국 주식 이제 세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 텐데 그것이 기술적 분석은 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평소 이야기하던 것과 다른 바가 있는지 한번 잘 챙겨 보시구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를 300달러권에서 그 이전에 한번 챙겨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매수 중이다 우리 수연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300달러면 와 두배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조정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 50달러 인근에서 900달러까지 초강세 보이는 작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초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끌었다 해도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과 함께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강한 각도가 이게 몇 도입니까 이거 뭐 이렇게 보면 각도가 거의 뭐 80도 이 정도로 각도로 강한 상승을 보이죠 이렇게 딱 봤을 때 각도가 한 80도 된다 이거죠 자 이평선의 성질 중에 그죠 배열 이격 그 다음에 뭐 꼭 이평선 아니더라도 각도를 여러분들께 논할 수 있는데요 자 배열은 정배열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정배열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이격은 아주 큽니다 21이 이탈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이격이 크다는 것은요 상승을 급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각도를 봤을 때는 아주 각도가 가파르게 상승 했다가 이제 고점부에서 지금 아 약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아주 길게 본 아 주가의 흐름 그렇구요 지금 현재 차트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제가 아 핸드폰에서 다운 받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고점부에서 박스권 지금 아 이러고 있는데 전일 크게 밀릴 때는 비중을 좀 줄였어야 된다 20일도 이탈하는 큰 음봉이죠 그렇게 볼 수 있구요 더 좁혀서 보면 자 전일은 아니었네요 그죠 여기 음봉으로 20일이 크게 무너지면 좋은겁니까 안좋은겁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는요 여기 여기를 다시 돌파를 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1 권역 여기를 다시 이렇게 돌려 내는 지가 중요한데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가게 간다면 뭐 못 돌려 낼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부담감 가지고 있는 권역은 맞거든요 그래서 21에서 약간 튕겨 내려오는 저항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부 차익실현 좀 해나가시라 만약에 여기를 깨고 내려가죠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여기는 차익실현 대거 대거 일부 물량 빼고 거의 다 차익실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지 않고 반등한다 해도 여기 21을 강하게 자꾸 무너뜨립니다 여기 한 번 무너뜨렸죠 그죠 여기도 한 번 무너뜨렸죠 두 번 무너뜨렸는데 다시 올라가 한 번 더 강하게 가면 여기 900달러 인근에서 조금 밀릴 때 적당히 차익실현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밀리죠 일부 차익실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21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너무 강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박수꾼 이루다가 무너질 때 자꾸 고점을 낮추고 못 넘어가면 이게 하락전환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평소에 말씀 잘 안 드리던 그 부분 하나 지금 언급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이 상승추세 강하게 갈 때는 이렇게 상승추세 강하게 갔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안 고꾸라집니다 왜 매수매도 공방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밑으로 자꾸 고점을 못 높이고 처지죠 그러면 이제 하락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잘 없죠 그죠? 이러한 것이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여기 권역에서 다시 올라타서 이렇게 뭐 끝도 없이 갈 것인가 그럴 확률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왜? 지금 현재 미국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상황이고 모든 매출과 영업이익과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현재 테슬라가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얼마 전에 봤을 때 올해 판매 추정치를 이야기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추춤추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자신 있으면 올해 얼마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횡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으로 꼬꾸라지인지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코인은 나중에 할게요 우리 레기 선수가 또 하나 이야기 질문해 주겠습니다 자 그게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뭔가 하면요 시장이 그렇게 양호하게 잘 가는데 이 오뚜기와 같은 음식료는 먼저 상승하고 난 다음에 물론 오뚜기는 크게 상승도 못했습니다만 농심과 같은 종목 아까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농심과 같은 종목 한번 보시면 먼저 강하게 간 다음에 크게 밀리고 추춤추춤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농심은 아직까지 추세 돌려내지 못했으니까 관심권에서 배제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오리온도 아직까지 어중간해요 올라타야 되고요 자 좀 전에 말씀 질문했던 오뚜기가 먼저 돌아섰다 이거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 뭔가 평소에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데 이 종목 혼자 안 간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뚜기가 그죠 음식료에서 탑은 아니지 않습니까 탑이라면 거의 뭐 농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든 또 여러가지 구설수도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회상 관련해가지고 구설수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주춤주춤 했는데 이제 돌아선다 이겁니다 하락추세를 돌려내요 그죠 요렇게 보면 하락추세를 여기서 돌려냈고 조금 길게 봐도 요렇게 보면 이제 돌려냈거든요 이 평소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자 저점을 이렇게 딱 찍은 이후에 여길 딱 타고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이런 데 꺼도 돼요 그죠 자 이거 다 차치해도 밑에 이 평선이 다 받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나머지 게 같이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이후에 그죠 추세선을 꺼보니까 지지권들이 자꾸 있잖아요 그거 모른다 치면 밑에 이 평선들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까 앞전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다른 종목군들이 강하게 랠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럽다 이거지 따라가기에 그러면 기관 외국인 펀드 매니저들은 뭐 좀 사들어갈만한 거 없을까 이렇게 적당하니 약간 저점 매수해 들어갈만한 거 없을까 했을 때는 오뚜기도 대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봐요 외국인들이 좀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기관도 조금씩 사들어오고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밑으로 크게 하회하기보다는 신세계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이게 깨지면 실패 55만 3천 여기 깨지면 실패 그렇지 않고 적당히 가다가 나도 한번 가자 이러고 푹 갑니다 뭐가 그랬다 그렇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 갈 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뭐 지지부진하니까 계속 질질질질 거리면서 지지부진하니까 교체 딴 걸로 교체해버리고 안 봤는데 한동안 안 봤는데 휘게 펑 하고 갑니다 그죠 나도 가자 그러면서 그죠 조금 지지부진했으나 탄탄하게 하락 여기 밑에서 노는게 아니라 위로 추세를 다 돌려낸 상황에서 적당한 움직임으로 있는 종목들은 어느 순간 한번 푹 하고 갈 수 있다 넷마블도 그렇습니다 넷마블도 넷마블도 분명히 여러분들께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관심있게 한번 봐라 이거 지지리도 안 가고는 있는데 이거 관심있게 봐라 딱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서 딱 돌려냅니다 살 수 있는 자리 왔어요 딱 그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거 날라버립니다 그죠 여기 구간 이런 구간을 관심있게 볼 필요 있는 겁니다 여기 역시 이런 구간 그죠 딱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여기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그죠 그러면 약간 중장기 성량으로는 오뚜기 같은 종목도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저렇게 간게 거의 추세를 돌려내는 초입은 다 저런 패턴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돌려내는 겁니다 틀린거 있나요 틀린거 있나요 이거는 워낙 크게 흔들리다가 넘어가서 잘 안보일지 몰라도 다 하락추세 돌려내고 이런 부위에서 다 이야기들 다 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날아가거든요 위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CJ대한통 같은 경우에도 여기 여기만 훼손 안하면 적당한 흐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코인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어섰던데요 비트코인 질문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중에 코인은 제가 잘 몰라요 종목들이 여러가지 좀 있는 모양인데요 휴먼스케이프를 29.5달러에 매수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달러 정도니까 30% 정도 수익 난 거네요 그죠 맞죠 30% 정도 수익 난 우리 코인 선수가 질문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궤적이 작으면요 궤적이 작으면 기술적 분석할 때는 확률이 되게 떨어지겠죠 왜 앞전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면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죠 못하겠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자 1봉으로 딱 봤을 때 여기 장대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깨졌는데 여기를 딱 돌파를 해냅니다 여기 가다가 밀리고 여기 가다가 밀리고 한 번 두 번 밀리다가 딱 돌파했죠 장대 양봉 호중이가 그랬을 겁니다 닥터케이가 5일 매매할 때 야 호중아 연락에 박수꾼 그리던 거 이거 뛰어넘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올라간다 아니겠어 그렇죠 이야기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기본은 그래요 강하게 장대 양봉 시연하면서 앞전에 거래량보다는 키우면서 올라갔어 베리 굿 그렇다면 아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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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게 쳐지면 좋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쳐지면 좋지 않고 적어도 이 상승폭에 3분의 1 훼손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단타 성량이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하면 일부 차익 실현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 비중을 4분의 1 했다가 4분의 2 했다가 4분의 3 했다가 요차하면 다 던져버리고 밑에서 지지권에서 반등 넣을 때 다시 매수 전략 일단 그렇게 제시합니다 나머지 종목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텐데 자 닥터케이가 그러면 저번주 목요일 수요일입니까 실전 매매하다가 여러분들 어 그냥 마무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 계실텐데 그것도 뭐 보고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야 대박 깨진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노입니다 11연승 11연승입니다 1 2 3 4 5 6 6 7 8 9 10 11 11연승 자 19,000달러 수익 한달 안되거든요 전 욕심 없어요 밤에 한두시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목표에요 100만원 100만원 딱 수익나면요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자 저번 저번달에 목표 충분히 달성 잘했다 라는 소식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구요 왜 말로만 뭐 나불나불루 누가 못해 이런 이야기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말로만 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죠 자 요 모양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박수껑 막 이루다가 딱 돌파했으니 여기 이날 방송 때 호중 선수가 들어왔거든요 야 호중아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뚫었으니까 위쪽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일이 초광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한 종목 더 이야기했는데 어 LBY 크레딧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어딨는지 일단 찾아보긴 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것도 150달러 150달러니까 20달러니까 어 10몇 퍼센트 지금 수익 난 상황이네요 자 이것도 척보면 호중 정황권이다 아니다 척보면 정황권이잖아 이거 그죠 위꼬리 열라 달아 위꼬리 열라 달아 조금 더 치고 가다가 밀리면 차익실현 의견입니다 왜 앞전에 가면 여기 가면 밀렸네 그죠 차익실현할 때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좀 크게 밀리기 시작하면 3분의 1 그 다음날도 더 밀린다 뭐 거의 다 던지다 싶이 해야죠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한 4분의 1 던졌다가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 조금 더 홀딩 그리고 한 번 더 뻥 치고 가면 땡큐 베리 마치 여기 고점을 만약에 돌파한다 끝장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 알아들을 테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다 알아들어요 비트코인에서 수익나는 선수인데 다 알아듣지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안틀고 들고 있다 야간에 오일 매매 매력적이다 상승 박스권 채널 보고 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자 단가하고 이런거 빨리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단가하고 언제 샀는지 하고 남겨주세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거 안 봤다 생각할게요 제가 저번에 했던 말하고 틀리게 하는거 있는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직까지 단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자 뭐가 중요하다 이거 여기가 딱 무너졌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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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입니다 핵심 앞에 그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여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올라와도 여기 못 넘어간다 가 기본이고요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죠 깨진다 그랬을 겁니다 그죠 깨지면 여기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단가가 여기 위에였던가 4만 2천 얼마였던가 단가 4만 2천 5백원 단가 그거 맞춤 대박인데 단가 빨리 남겨보십시오 4만 2천 5백원님 대박이에요 기억력 축이는건데 단가를 남겨주십시오 단가를 그래야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전략도 제시할 수 있고 비중 몇 프로 현금 보유 몇 프로 여기까지 남겨보세요 그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4만 1천 5백원 천원 차이네 그죠 그래도 천원 차이면 머리 좋은 축에 좀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많은 차이도 아니고 머리 좋은 축에 속한다 1번 눌러 1번 눌러 1번 서치고 지나간 단가인데 4만 1천 5백원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 단가 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추세가 꼬꾸라졌거든요 추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무너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그게다가 이틀 전에 또 무너지죠 무조건 던져야 되는거에요 사실은 여기 더 빠집니다 3만 1천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핵심은 뭐다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면요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앞에 여기와 그죠 여기 정도에 내가 여기 정도에서 이 주시를 봤다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지와 저항과 추세선 설명을 같이 겸해 드릴게요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유튜버 있으면 나와라 그래 여러분들 응원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추식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나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어디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디를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닥터케이 채널을 한번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보면 되냐 하면요 흥분했다 그죠 여기 최신 동영상에 있는 여기가 액기스 중에 액기스에요 좀 봐라 그랬는데 조회수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여기 공짜로 나눌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짜로 여러분들한테 오픈할 내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마르고 닳도록 보십시오 보신 분들은 댓글도 좀 남겨 주십시오 누가 봤는지 알아야 제 의견 잘 따르고 하라는 대로 잘하는 사람한테 제가 애정을 가지지 그죠 하지도 않는데 제가 뭐하러 애정 가집니까 더 애정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저점이 딱 나왔어 그리고 여기 그죠 좀 긴 흐름으로 끄었으니까 조금 이해하세요 여기 저점이 딱 나오고 나면요 추세를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위력이 뭔가 하면요 앞에 모른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앞에 여기 가면 희한하게 지지를 해요 밑에 지지선은요 여기 상단은 장을 장을 가져옵니다 자 일단 밑에 하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다 여기도 벌써 딱 지지하죠 갔다가 밀렸는데 여기 지지했어 그 다음 대박 날아갔어 여기 딱 가니까 스톱했어 와 이게 추세선의 위력이거든요 이상하게 껐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 끼워 맞추려고 이상한데 껐습니까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딱 껐어 근데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거기 가면 지지해요 여기 가니까 또 지지 여기 가니까 또 지지 와우 에이 꽁이 지지지지 그거 말고 그죠 어느 부위에서 확실하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는 가격대 지지 뭐지 여기 가니까 또 멈췄습니다 꽁이 무슨 말인지 알지 지지지지 래퍼 출신이니까 또 출신은 아니고요 그쵸 프리스탈 래퍼 이니까 또 라임을 한번 맞춰줘야지 지지지지 그쵸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가 지지가 이탈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본인 본정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기분 상하실지 몰라도 초강력 지지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초강력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올라가도요 첫번째 36500원대 튕겨내려오고요 121 겨우 올라가도 여기 39000원대 가면 튕겨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전환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간다 트렌드를요 와우 아침도 안먹고 열강중입니다 11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로 이렇게 상승을 막 하다가 이게 무너지면 이렇게 한번 쳐졌다가 대체적으로 반등을 한번 합니다 반등을 하는데 여기를 못 넘어가는게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추세 복귀 이렇게 베리 굿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상황 그런데 기본은 여기를 못 넘어간다 여기를 넘어갔다가도 여기 튕겨내려온다가 기본이에요 여기가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런거는 백만불짜리 백만불짜리 백만불짜리에요 그러다가 막 횡보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이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트렌드를 하락의 각도가 가파릅니까 느슨합니까 완만합니까 가파르죠 좋은거에요 안좋은거에요 아까 테슬라의 얘와는 반대 아닙니까 그죠 상승은 가파르게 하면 좋은데 하락을 가파르게 하면 좋은겁니까 안좋은겁니까 안좋은거에요 그죠 만약에 한번도 깨고 내려오면 더 안좋은겁니다 그죠 그래서 반등을 해도 반등을 해도 밀리기가 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감히 감히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 본전 오기가 상당히 힘들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죠 그것은 앞전에 추세를 보고 그렇게 설명하는겁니다 제 견해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기 강한 하락각도를 가지면서 지금 하락중입니다 반등할 때 120일 돌파를 해야 되고 120일 돌파해도 20일 60일 권역인 39,000원대 넘어가기 힘들거 같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비중축소 만약에 추가로 더 깨고 내려가면요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클릭하고 안하고는 본인 선택이에요 바이넥스도 단가 남기십시오 언제 샀는지도 하고요 1월 6일날 사서 추매했다 1월 6일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별로죠 매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죠 1월 6일이면 여기 앞을 뚫었다 쳐도 여기 앞에 장이거든요 그죠 끼워 맞추기입니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살만한 자리입니까 여기 앞에 다 튕겨내려오는 자리인데 여기서 사봤자 얼마 올라간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장대가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비중 줄여야 되는데 안 던졌어 자꾸 추가 매수했다 하시는데 뭐 이런 데 추가 매수 가능했다 칩시다 여기가 딱 무너지면 4만원 무너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패착이 있었던 겁니다 추세 다 무너지는데 무시하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 반등시 매도 처져도 매도 기관외국인 수급 한 번 보자고요 완전 매도 일변도네요 매도 일변도네요 매도 일변도네요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이넥스 단가 남겨 보십시오 잘 알고 계시네 잘 알고 계시네 개인만 사고 있으면 잘 가겠나요 그죠 알고는 있는데 손이 안 움직이죠 이 손가락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주식에서 성공합니다 장난 비슷하죠 장난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이 손까지 야 이거 웨이브 비슷한데 내 머리에서 손까지 가는 이게 만리장성보다 더 길어요 내 머리에서 이 손까지 가는데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고요 안 움직여요 손이 내 마음대로 던져야지 던져야지 그런데 미련과 욕심 때문에 못 던집니다 아 여기 인근에서 반등 한 번 나오면 이거 뭐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칩시다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지지저항을 안다면 여기서 튕겨 내려올 때 매도합니다 여기 못 넘어간다 기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날 양봉 마지막 희망이었어 깨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깨지니까 밑도 쳐지잖아요 더 쳐지잖아 안 던지니까 틀렸나요 평소하고 이야기하는 거 다른 거 있나요 여기가 단기 지지권 아닙니까 여기 단기 지지권 깨지니까 더 빠지잖아요 원룰도 더 빠질 가능성 더 높아요 반등 나와도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에러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자 바이넥스 아는 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9,400원 2월 10일 주연님은 주식 좀 하시는 분이 가능성 좀 있는데요 수익 좀 내고 있죠 주연님 주연님 수익 좀 내고 있죠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1번 아니다 2번 수익 좀 내고 있을 겁니다 일단 포인트가 그래요 29,400원 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저항권인데 한 번 띄우고 여기 딱 지지하고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샀는지 몰라도 24,500원권은 살만한 자리 맞습니다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니까 여기 딱 오니까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띄웠어요 와 21% 올라갔네 대박 수익 나고 있다잖아요 그죠 포인트가 딱 수익 날 수 있는 사람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포인트가 딱 보자마자 딱 수익 나죠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포인트가 딱 좋거든요 포인트가 베리 굿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자세하게 한 번 또 한 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평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는지 자 여기 하락 추세를 여기서 딱 돌려냈습니다 돌려내는데 이거 지울게요 헷갈려요 하락 추세를 돌려냈죠 갭으로 띄웠습니다 갭으로 띄웠는데 여기 눌림목에서 사들어갔다 1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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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 부위에서 사들어갔다 1번 그렇게 했지 그래야 단가가 그 정도지 그죠 그래서 앞전 상황에 보면 온봉에서 보면요 장권을 갭으로 뛰어넘었으면 베리 굿 그죠 못 사들어갔어 갭으로 너무 크게 뛰었으니까 그러면 눌림목 올 때 기다려 눌림목에서 샷샷샷샷샷샷 에블바리 그리고 올라갑니다 잘했어요 잘했고요 자 위꼴이 좀 다른게 조금 그래요 저 같으면 여기가 딱 무너질 때 33,000원 무너질 때 33,200원 긴장을 좀 하고 단가가 워낙 좋으니까 조금 더 지켜봤을지 몰라도 저 같으면 여기서 한 3분의 1은 던집니다 왜 더 갈 수도 있는데 초강세 무너진 거거든요 그죠 우리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매할 때 여기 딱 깨지면 3분의 1 던집니다 거의 안 던졌다면 밑으로 더 처진다면 3만 1,600원대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시도 놓으면 차익실현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밀리면 너무 많이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월요일 아침에 강하게 반등해서 3만 3,500원 위로 올라타야 돼요 여기 위로 여기 위로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처지죠 차익실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강도에 따라서 밀리는 강도에 따라서 3분의 1 3분의 2 강하게 강도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여기를 여기를 딱 지키면서 적당히 지키는 흐름이면 일부 차익실현 이후에 더 지켜보되 여기 고점 그리고 여기 21건역이 3만 3,300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 보고 여기 가서 또 못 넘어가면 또 비실비실되면 또 일부 차익실현 여기에서 지지했다가 못 지키고 무너지면 다 차익실현 만약에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강하게 뛰어넘는다 해도 위에 저항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3만 5,200원 그리고 3만 9,000원 여기 저항 거래량 장대 거래량 터졌고 아래 윗골이 크게 달리는 상황을 봤을 때는 반반입니다 주가 상승할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고 왜? 이 아래 윗골이는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좁히다게 있는 아래 윗골이는 그냥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의 공방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갭상승에서 밀렸음에도 누군가가 받아주는 매수 세력이 있었고 강하게 올라갔음에도 누군가는 던지는 매도 세력이 팽팽하게 아래 윗골이 길이가 비슷하니까 팽팽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점수를 10점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갈 확률이 60% 내려갈 확률이 40%입니다 왜? 몸통이 있으면서 그래도 좀 상승을 유지하면서 아래 윗골이 달았으니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대거래 정거점 인근 가니까 35,000원 인근이 정거점이거든요 34,500원 5,600원 아닙니까 다 왔거든요 여기 정거점 여기 35,000원권을 강하게 뛰어넘는지가 중요하다 강하게 만약에 뛰어넘다가 윗골이 달기 시작한다 차이 실현해 나가십시오 차이 실현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까지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삼행제가 국내 1호 항체치료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힘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공매도 물량 대폭 줄었다 합니다만 조금 2018년도와 대자뷰 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2018년도에 크게 하락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강하게 상승을 가져와서 50만원 간에 얼마를 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파라 사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빠집니다 13만원까지 빠졌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추가로 상승을 하려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이루어져야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달성이 되어야만 추가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는요 그럴까라는 퀘스천마크 나오면서 크게 밀렸거든요 자 지금도 좀 비슷한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램시마에서 시 캐나다 승인 소식 그리고 등등등 공매도 서스키즈 우리나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으나 그대로 밀립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른 거 있나요 초강세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60일 20일 다 이탈했습니다 추가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30만원권으로 밀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훨씬 높은데 워낙 지 마음대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여기도 봐요 20일 이렇게 크게 밀려놓고 그대로 끌어당기고 이거 물론 연말에 대주주 여권 해피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되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시총 8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그렇다면 추가로 하락한다면요 좀 비중 축소하시고요 30만원 인근에서 반등 나올 때 재매수 내지는 여기 21,60위를 강한 장인데 만약에 뛰어넘는다면요 35만원권까지 일단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21,60위를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라 저번에 수급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러나 그동안에 항체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도 저렇게 못 간다는 것은 강한 상승세 가기에는 현재 확률상은 좀 떨어져 보인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께요 그것은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흐름을 보고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밑에 동생들이 더 바다닥 움직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1,60위를 깨지면서 간드랑거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양대 메이저 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강하게 돌파해야 되는데 과연 돌파 가능할까 돌파한다면 16만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처지면요 13만원권까지도 처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반드시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봐야 되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다시 상승 추세 가기가 세 종목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먼저 처지고 있습니다 먼저 처지고 있어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만약에 반등해도 20만원권이 초강력저항권이다 그렇게 의견 제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남은 시간도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요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부도 깨울리하면 되지 않으니까요 4일씩 쉬고 하면요 감각이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4일을 쉬잖아요 초특급 트레이더도 감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푹 안심하시고 그냥 쉬고 계시지만 마시고 차트도 돌려보고 강의도 돌려보면서 적당한 감각을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 월요일에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그리고 다음주 전략 1,2부에 나눠서 해봤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공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닥특기였습니다 즐거운 연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